안녕 안녕 제노야 오늘 뭐했어? 그냥 집에 있었어요 나는 오늘 시즌이 만나는데 나도 사실 고마움을 전하고 싶어서 전화를 했는데 사실 이번 한 해 동안 너무 많이 우리 응원 많이 해주고 그리고 항상 우리에게 힘이 되셔서 정말 고마워요 아니야 고마워 할 필요 없어 내가 너 응원할게 너 정말 대단해 그리고 밥 꼭 잘 챙겨 먹고 밥 안 챙겨 먹으면 재민이가 혼내니까 조심하고 우리 또 다음 해는 또 건강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오래도록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언제나 함께 좋은 척 많이 만들자 알겠지? 약속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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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